삼강도 모르고 우려를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긴들 난리가 있겄느냐 하루는 벼룩나라 와간에서 허물래요? 여봐라 흥보야 이렇게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너도 덜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맞은 불행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걸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화야 자식새끼만 돼야지 이물 퍼넣듯 허고 날만 못살겠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너너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말아 아이고 여보 형님 한번만 용서하시오 대키 싫다 썩 나가라 나가라 한 말을 듣더니 말아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 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니까 갈 곳이라 일러 주시오 년의 연동 사례가 온 자식새끼만 소식새끼만 주시오 울어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보라 흥부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말으라 형집이 나가라 고으니 어느 형이라 거역거며 어느 말씀이라고 나눠서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일일이 오너라 일일이 오너라 이 사짐을 챙겨주고 놀부 앞에다 늘어 섰어 형님 갑니다 굳이 안경이 되옵시오 오냐 잘가거라 흥부 신세 흥부 신세 불짝 시면 불벼 불벼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홀 오기 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벗고 또 입고 남어 세상 세상 구원 별 걸 내가 먹을 돈 입만 은 흥부로 머신 새가 흥부로 머신 새가 그제 일조의 일의 개개 될 줄 날 일조의 일이 될 줄 날 될 줄 날 귀 신년들 귀 신년들 그냥 귀 귀 될 줄 귀 신년들 귀 신년들 귀 신년들 귀 신년들 신년들 귀 신년들 귀 신년들 신년들 귀 신년들 귀 신년들 귀 신년들 귀 신년들 규신인들 규신인들 그나 규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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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인들 알겄느냐 알겄느냐 귀신인들 알겄느냐 귀신인들 알겄느냐 너무 잘하는데 7년 내공이 여기서 나온다 이게 겁나게 어려워서 오래한 사람들도 여기 잘 안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머물러서 이렇게 가르쳐주냐면 아니거든 그냥 한번 녹음 쫙 들어가고 네가 알아서 해갖고 와서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 받을 때 조차도 그걸 그렇게 섬세하게 안 해주니까 그냥 몇 번을 이걸 홍보가 전판을 세 번 해도 거기가 안되는 사람은 안돼요 귀신인들 알겄느냐 귀신인들 알겄느냐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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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여보소 마누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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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난 지리산 전라도 난 지리산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우가 살자헌지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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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물이 없다 이 말은 생필품이나 아이템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게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야 흥뽀어머신새가 시작 흥뽀어머신새가 일조에 일이 될 줄을 일조에 일이 될 줄을 귀신님들 알겄느냐 귀신님들 알겄느냐 귀신님들 알겄느냐 귀신님들 알겄느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코스로 갈까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어느 코스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지리산 지리산 전라도 난 지리산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으로 가 살자 허니 산중으로 가 살자 허니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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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엥 흠 그 아냐 세 세상 북원 별 그를 내가 뭐 고르던 임만 원 여기도 했어? 네 지난번 했어 네 흠 불어붓인 새 세가 일조에 이득이 될 줄 알 눈보무신 세가 일조에 이득이 될 줄 알 될 줄 알 귀신인들을 알고느냐 귀신인들을 알고느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코스로 갈까 여보소 마누라 어느 코스로 갈까 안서라 산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안서라 산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어가 살자헌지 산중어가 살자헌지 한편이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참 잘하시네 한 번 더 하고 따라서 같이 오고 여기 뭐지 흥보노모 흥보노모 신세가 일조에 이득이 될 줄 알 흥보노모 신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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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어가 살자은지!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어가 살자은지!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붙여볼까요? 흥 보람의 신세가 시작! 흥 보람의 신세가 일조에 길이 될 줄을 귀신지 능력을 알고느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주로 가자 전라도 난 칠리산 흥강도로는 태백산 산주로 살자 흥인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만 해봐 여기부터 해야 돼 자식들을 챙겨보고 시작 자식들을 챙겨보고 근데 시가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고 앞에서 늘어소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속 시오 오냐 잘 가거라 흥부신새 불짝 시면 울며 불며 가거라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니것 내것 다툼없이 평생을 다툼없이 평생을 이기 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벗고 깊고 남고 새 이산 Communications 부안 별루 헐 내 가뭄 어른든 인마는 흥푸오라모 신세가 일주에 일주에 적 줄을 귀식 이인도 하늘을 알고 있느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안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립산 경상도로는 대백산 산중으로 살자 언니 백무띠 없어서 살 수 없고 간나 잘했어요 쉬었다 하지 않고 저는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홍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장구를 줬게 때립시다 많이 장구를 치고 싶으시네 여보소 마누라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